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천회장도 점심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떠들고 있네요 밖에는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가 흐리고 미세먼지도 많이 끼고 그렇습니다 밖에는 아이가 겁나네요 지금 코스피는 한 1% 오르고 있어요 1% 2,563을 가리키고 있고 외국인 1,856, 기간 3,677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 열심히 파고 있어요 5,547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개미들은 오를 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네이버하고 네이버 빽이 없네 빠지는 게 지금 삼성도 오르잖아요 68,900원 69,000 와타리 가타리 하고 있고 LG 연설도 한 1.4% 하이닉스도 1.9, 삼바 1.1, LG화학이 한 1% SDI 1%, 우선주 0.69, 현대차 0.9, 기아 0.9, 포스코디스 1.7, 셀트리온 2.3, 카카오 0.1, 포스코뷰체험 3%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용목도 있어요 네이버도 지금 현재 보니까 한 0.2% 정도 빠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은 851.56 851.56인데 1.1%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오늘 좋네요 에코프로비엠 3.59% 에코프로 5.8, 셀트리온 2.1, LNF 3.8, HLB 0.2, 셀트리온제약 2.2, 카카오캠즈 0.1, 펄어비스 0.6, 알테오젠 2.1, 케어전 0.5% 오르고 있고요 JYP는 빠집니다 0.8% 정도 빠지고 있고 오스템 0.3, SM 2.2, 레인보우어틱스 1.3%, 스튜디오 드래곤 0.3, 니노공업 1% 빠지고 있네요 한 며칠 사이에 신나게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받습니다 계속 오를 수가 없어 오를 수가 없다 그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이죠 정상회의 종료 다음 날인 22일 오늘이죠 오전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 중국 본토하고 홍콩 증시는 지난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장 등으로 인해서 비교적 강한 오름세를 나타냈어요 반면에 일본과 대만 증시는 보아권에 머물렀고 일본의 도쿄의 니케지수는 전거래를 대비 0.08% 올라서 3만 888만 833.94로 오전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이날 전거래를 대비 하락으로 거래 시작했는데 이내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장 마감을 30여분 앞두고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강부하권으로 오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올해 1분기 기계 수주가 3분기 만에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일본의 경제성장이 견고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고 다만 지난주부터 이어진 오름세에 따른 차익실험 매도세 등장으로 상승폭 크지 않았다고 니케에서는 전하네요 일본 내각부는 이날 올해죠 1분기 기계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서 2조 6,705억 엔을 기록했다 대단하네요 제조업 기계 수주도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해서 3분기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고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비제조업은 3.2% 증가해서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모두 오름세고 한국시간은 오전 11시 반 현재 중국 본토 상해지수도 0.67% 올라서 3,305를 가리키고 홍콩 항생도 1.7% 상승해서 19,781를 가리킵니다 대만은 0.084 올라서 16,188을 가리키네요 니케에서는 지난주 내림세를 보였던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매세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발표도 시장 예상이 적중한 만큼 이에 대한 시장의 발응도 제한적이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날 실질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후대금리죠 LPR LPR을 동결했다 대출후대금리 동결했어요 은행은 1년 만기 5년 만기 LPR을 각각 3.65% 4.3% 고시를 했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삼성은 잘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6만 8,9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6만 9,000원 까진 찍긴 찍었는데 오후 되면 또 오를 겁니다 내가 볼 때 잘하면 6만 9,500원 까지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뭐 여러 기관들이 사고팔고 하는데 골드만이 좀 많이 사더라고요 골드만이 한 62만주 정도 현재 사고 있습니다 골드만 골드만이 사고 있고요 우선주도 본주하고 비슷하게 깔고 있는데 우선주가 약간 좀 상승 힘이 약하네 오늘은 오늘은 좀 약합니다 5만 8,400원, 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갔다 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은 보니까 CL 애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CL 13만주 정도 현재 순매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교시 영상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이 꼭 있던데 1교시 영상은 여러분들의 출석이자 천의장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자꾸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천의장이 좀 기운을 내고 열심히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천의장이 뭐 있겠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같이 이렇게 서로 합심하면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으니까 늦더라도 꼭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고 오늘 잠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요즘 보니까 그 닉네임이요 이제 프로필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글 이름이 안 보이고 여러분들의 영문으로 나와요 핸들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핸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등은 우리 참회님이네 참회님 핸들이 MK0418이잖아요 0418 커피 없으면 어떻게 살까 못살 쥐 커피타임이야 아유 부지런합니다 참회님 보면은 참 열정 있는 분 같아요 한결같고 그리고 우리 연주님 연주님은 항상 변함없는 분이고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주문을 걸어봅니다 우리 노계인님 광주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한번 놀러가고 싶은데 우리 재용님도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라온님 반갑고 우리 블루빙님도 화이팅 하세요 우리 세둘철압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현숙이 언니도 신나는 아침 우리 삼성마켓님 행복하시고요 우리 훈이님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명찬님 그리고 사로비아님 좋은 아침 좋습니다 우리 삼뽕오님 감사합니다 항상 부지런하시죠 찐팬물인데 안타깝게 글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선희님 빨리 바꾸세요 핸들명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이 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영숙이 언니 우리 꽃님 그리고 주단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우리 예비씨 예비튜브 우리 은희님 우리 가을님이죠 가을님은 프로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안 바꾸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 희봉님 우리 주인님도 어느덧 5월이 지나가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나중에 또 한번 볼 테니까 핸들명 아직 안 바꾸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